일주일 대기중이야 뭔가 엄청난 퍼포먼시를 보여줄건가봐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굴때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미친놈아 아니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아니 한 번에 터뜨려야지 5분 남았다 5분 45분에 시작합니다 도와서 날라하는거야? 도와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희행 존나 큰데 도와 센 야 3분 남았다 야 4분 남았다 도와 도와 뭐야 저거 야 폭파가자 이제 폭파 야 야 빨리 치워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하하 하하 상탄났네 야 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터뜨려 야 2분 남았어 야 일주일 2분 남았어 야 빨리 터뜨려 야 상탄났네 야 상탄났네 상탄나면 어떻게 해 야 하하 뭐야 저거 야 터뜨려 레꼴리는거 아냐 비쌓 이제 곧 해가 뜰겁니다 여러분들 해뜬다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 모두 잘되시길 바라겠구요 저 도화선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2022년에도 파이팅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화이팅 도화선 유튜브 구독 저 도화선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의 무릎은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주시기 바라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주시기 바라 고생했다 얘들아 2022년 화이팅해라 의미있는 한 해가 될거야 너를 위한 한 해가 될거야 너 자신을 위한 한 해가 될거야 다같이 화이팅 저의 무릎은 그대여 저의 무릎이 차갑게 등을 보여주시기 바라 사랑해요 여러분들 저의 무릎은 그대여 저의 무릎을 믿어 저의 무릎은 그대여 감사합니다.